소진, 금조 괜찮겠어요? 처음이잖아요 네 그럼 소진 양하고 금조 양이 처음으로 왔으니까 만약에 랜덤 플레이스에서 첫 번째 성공하면 소진 양, 금조 양을 저희가 소원 하나 드려드릴게요 원하는 거 소원을 그럼 미리 정해둘까요? 우리 회의 시간을 조금만 기다릴 수 있으세요? 아니 소진, 금조 양! 아니 둘이 둘이 야 넌 왜 그래? 소진, 금조한테 얘기하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사람 두 사람 아니 소진, 금조 양 얘기만 듣겠습니다 금조 양 어떤? 나임뮤스 소고기 회식 아 소고기 회식 소진 양은? 다음 주 나임뮤스 1일 MC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다음 주 저희가 녹화가 없거든요 다 다음 주 다 다음 주가 없어요 오늘이 막방이에요 오늘이 막방이에요 진짜 막방이네 자 아까 또 이미지 세팅하는데 다 왔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한 번에 성공하면 투풀 한우 저희가 회식 시켜드립니다 소진, 금조 양 양을 봐서라도 단 한 번에 성공할 경험입니다 되지 성공 되지 성공하지 한 번 가보겠습니다 괴기 먹자 괴기 괴기 한우 먹자 한우 와 한우 자 음악 주세요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잘한다 진정 정황이 빠져요 정황이 빠져요 응 나 빠져들어, yo, yo, this is drama 어깨진 용기 스타일, my triangle 위태로운 우리 사이, 바비야무줘 너, 엉켜버린 우리 사이 너, 꿈속을 헤매고 있어 뮤직에 서 있는, boy 다시 덤불잖아, my boy 더 깊이 있어, 또, 또, 까만 봐 별들의 종이처럼 비추네 까만, 까만 별들의 종이처럼 비추네 아, 까만, 까만, 까만 별들의 종이처럼 비추네 아, 까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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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만 별들의 종이처럼 비추네 저기 누워계신 분들, 잠시만요 미래가 엉덩이 누운거라고 야, 그리고, 야, 그 와중에, 야, 미래는 그 와중에 누울 때 좀 더 이쁘게 누울라고 뭐, 이렇게, 다 누워놨는데 다 이러고 있어 진짜, 혜민은 진짜, 혜민은 진짜 프로야 노래 바뀌자마자 가면서 누워 그냥, 너 내가 누울 때 누워 가면서 누울 때가 있는데, 누울 때 누워 누울 자리를 보고 어디를 누울까, 어디를 누울까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누울 때가 아, 이거는, 야 아, 이렇게 눕고 나서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아, 이거 혜민은 진짜 가면서 누웠다니까 아, 저도 혜민처럼 해요 이렇게 해서 소고기를, 닦아주게 탈락이죠 미나야, 에리나, 이런 혜민 같은 파이팅 좀 보여달라고 네, 아 자, 그러면 얘는 툭불은 갖고 아니야, 아니야, 돼지로 돼지, 돼지, 돼지 그 대신에 돼지 돼지로 갑니다 국산으로 그거보다, 그거보다 못하면 혹시 밑에는 또 뭐가 있나요? 계속 있어요, 계속 있어요 또 있겠죠 마지막, 마지막 패티까지 있어요 아, 오케이, 오케이 패티까지 있으면 괜찮은데 네 주세요 자, 음악 주세요 어? 가만히 appro 어? 쟤가 이거 이렇게 미국 미 아 그 ... 이쪽이요? 이쪽이. 이쪽이 이렇게 있잖아. 이쪽이 있는데. 이쪽께서. 이게 뭡니까 이게. 무슨 신호등? 아니 있지 않아요.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막 빼고 이렇게 있어. 아 그럼 제 파트예요. 빨리 가세요. 제 파트예요. 나는 경리 구경하는 사건을 봤어요. 이렇게 있으면 미나에. 아 잠시만요. 지옥에 없어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. 그냥 곳곳이 다 지뢰밭이었구나. 이렇게 해서 안타깝습니다. 돼지 날라갔어요. 돼지 잘 가. 튀다. 튀다. 그게 뭐예요? 튀김 사이다 갑니다. 튀김 사이다. 마지막 랜덤이에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마지막으로 주세요. 자 갑니다.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. 뻔한 드라마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. 자 음악 주세요. 라스트야 이제. 아 정말 튀김 사이다 사주고 싶다. 아 가져야 돼요. 빨리. 우리의 몸이 잘 보다. 모르는 척. 나도 몰라 이 회사에 손이 되나 이리 되나. 이거 아니에요. 이거 이건 아니에요. 우리의 몸이 잘해. 하여간 팅이 좋아. 그게 모든 말은 나에게 상관하게 됐대. 너를 웃고 해뿌린. 어. 걔 뭐 계속 기름. 야 현아보는 거 자꾸 기름하냐. 내가 너를 사랑하게 됐대. 너랑 잘 되는 것 같아. 오. 아. 랩때문에 성공! 여러분 성공이지만 정말 웃겼어요. 선아 그냥 가보내야 한다 이거입니다. 뼈 드는 거 봤어요. 우리 나의 뮤지스트 튀김 앤 사이다. 획득!